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풍갈이 하지 않은 사랑초들이 꽃을 피워주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의 폼폼 사랑초입니다. 여러겹의 입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꽃봉우리도 많이 맺혀있어요. 참 예쁘죠? 오렌지색 메소니아도 피었답니다. 보라보라미누타입니다. 연한 보라색 꽃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답니다. 하늘하늘 정말 예쁘답니다. 줄기 하나에 여러개의 꽃대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아직 피지않은 글라브라더블 세레스 살몬도 있답니다. 찐분홍의 예쁜 목사랑초입니다. 정말 예쁜것 같습니다. 시든 꽃대는 바로 따주는 편인데 아직 따주시를 못했네요. 땅콩사랑초입니다. 땅콩사랑초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랑초랍니다. 꽃대를 여기저기서 쏟아내고 있답니다. 예쁜 사랑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